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젖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극률의 옷을 입게 해줍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또 성도의 호흡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 모습이죠 참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참된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자기 넋두리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래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또 눈물과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한계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의 그 고통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갖고 있는 사연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듣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을 의식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선이라는 것은 검수로는 착한 척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위선이라는 말의 뜻이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개혁개정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는 것 같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인정 받으려고 하는 기도 또 자기 자기의 의에 도치된 기도 그런 걸 다 위선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쌓는 기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지적을 받았던 바리세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회당에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 회당에 가는 중에 좀 시간이 늦으면 늦으면 그냥 있는 곳에서도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뭐 길모퉁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서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이 돼서 나중엔 이것이 잘못되어서 늦어서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위선자들처럼 또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슨 대피 기도를 하지 말라 공중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십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여우수와 또 다이당도 솔로몬도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리세인과 세리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세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이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어둠 모든 곳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염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세리의 기도가 바리세인의 기도보다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나온 것처럼 교만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위선적이고 교만한 기도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저희 예배 때 우리 장노님들이 하는 기도에 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 장노님들이 그 기도문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 회중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지만 그 강구 속에 그 말들 속에 이런 겸손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 죄인님 그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참 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도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는 존재죠 성경을 가리키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럼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도 죄를 짓고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으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존경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미사여구를 하려고 하고 좀 폼이 나게 기도하려고 하고 또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이 바리세인들의 그런 기도와 같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려고 하는 어떤 경우는 심지어 누가 하나님인지 모를 만큼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면서 하나님을 위협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게 아니죠 몇 분이 웃었는데 제가 좀 그런 거 많이 느껴져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정해놓고 많이 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기도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분 목사님들이 하셨고 저도 이제 젊었을 땐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키는 몇 교회는 몇 년 이상 학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요구할 만한 존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기도하는 분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겉면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제 생각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남자만 주신다면 하나님 그냥 자매만 주신다면 어떤 분이든 저는 그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안 알아줄 때 우리가 선함을 갖잖아요 느끼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교만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특별히 공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의 자세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에 들어가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방에서만 기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방에 들어갔는데도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은밀하게 은밀하게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보검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시간을 어떤 신약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의 많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이른 시간 아침 일찍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기적을 행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올 때 그 사람들을 다 보내고 도리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밤을 새면서 사람들이 잘 때 제자들이 잘 때 홀로 잠든 시간에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의식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또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면 산만해질 가능성도 차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종종 느끼겠지만 이제 좀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는 경우도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있으면 그전에는 안 그러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는 게 많아요 또 이렇게 한참 기도한 줄 알고 이렇게 눈떠보면 5분 이것도 좀 5분도 좀 긴 거죠 제가 한 거는 한참 했는데 3분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보면 또 기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려고 그러는데 전화 오고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또 해야 될 일 생각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말을 배운 그 어린아이가 갓 배운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옹아리를 하다가 언젠가 그 옹아리가 자기 생각으로 표현되는 말로 들려지게 됐때 그 부모가 얼마나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가 너무 기쁜 제 삶에 아주 새로운 의미를 준 손녀가 있는데 두 살 좀 지난 한국 나이로는 세 살이고 만 두 살 좀 지났는데 우리 며느리가 보내준 영상에 보니까 놀이터 같은데 애들 노는데 갔는데 그게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누워있고 이렇게 막 노는 집어던지면서 노는 그런 건데 아빠가 누워있는데 손녀가 그런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빠가 자기하고 놀라고 누워있는 걸 모르고 넘어진 줄 알고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재미없군요 아무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오는 그 갓난 애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6절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짧든 길든 그것이 어떤 수려한 언어로 표현되지 못할지라도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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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불렀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6절에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 그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 너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신령한 무슨 뭐 탁월한 분의 하나님 좋아할 만한 성자야 그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나왔겠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 중에는 좋은 분도 계시지만 혹 여러 사정으로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 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대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님 주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뭘 강구해야 될지는 모를 때 성령님 주셔서 우리가 강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해 보니까 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이 개혁계정은 골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방은 어떻게 보면 은밀한 곳이죠 회당이나 오전에 나는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하는 것과 대조되는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골방의 원어가 타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게 아주 내밀한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들어가는 침실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장노님 사무실 방문했었을 때 사무실 한쪽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기도하는 아주 조그맣게 구별된 방이 있었고요 또 제가 예전에 대학부 전도사 할 때 그때 지금은 장노님이시지만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에 우리 임원들과 같이 방문했을 때 그 안방에 조그만 상에 이렇게 성경책이 있고 방석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장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골방을 갖고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에 들어가 기도의 골방 제가 예전에 얼바인 온누리교를 담당할 때는 저에게 기도의 골방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공원에 있는 한 벤치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의 문제를 또 교회의 어려움을 또 자녀의 어려움을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그 공원의 의자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는 것 또 하나님 많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또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이 문제였나 저가 문제인 것도 깨닫게 해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장소 그것을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그 기도의 골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우리를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은밀하게 계시는 중에 갚아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수고 그런 모든 것을 나누는 거죠 찬송가 288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상고의 3절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내가 주님과 만나는 내밀한 그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 중에 주님 그 주 안에 기쁨을 누름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 같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또 우리가 잔원의 문제로 기도할 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로 할 때 그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주님 그 주님 십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대 여러분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의식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금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주한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올 한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위선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은밀하게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생명줄이며 영적 호흡입니다 위선적인 기도를 아닌 세리의 기도와 같이 가슴을 침해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생명줄을 잡는 기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은밀하게 주님과 나와의 긴밀한 기도가 이루어지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합심기도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중 제일 마지막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0일간의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데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북녘 동포들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압재와 질곡해서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남북이 통일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따에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평양 대북 이후 복음에 빚진 남쪽 교회는 기도로 그들을 구원하며 통일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북녘 동포들도 모두 존엄한 존재입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들을 이두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원치 않게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평화를 위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나라와 정권도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정밀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북한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보자를 움직여 철옹성 같은 북한도 여리고성처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마름뼈가 살아나고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에스겔의 예언이 우리 세대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북력 동포들과 우리 통일이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새로운 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아버지 북력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분단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동토와 같은 땅에서 압제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동포들 자유민주주의로 구해주시고 보금으로 온전하게 되는 아버지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열방을 흰옷 입은 군사들이 아버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금을 전하며 전세계 성교의 마지막 장을 우리 한민족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교인들을 불쌍히 해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한민족을 향한 한반도를 향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새해 첫 새벽 기도에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뒤에 올 하나님의 부응을 신뢰하며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의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유를 간절히 사모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탄원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보금으로 하루속히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노딥은 주의 군사들이 실크로드를 넘어 유라시아와 전세계를 하나님의 나로 만드는데 쓰임받게 하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거룩과 성결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통일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흩어져 보금을 전하는 성교사들과 우리 8천만 한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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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